아이고 아가씨 아가씨! 인상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! 네? 살인마는 그 변태처럼 여자 원피스를 입고 있다니까! 여자 원피스.. 조심하세요 알겠죠? 알겠습니다! 아이고 살인마 어디 간 거야? 빨리 내려가야겠다.. 어 말로마야 이뿌리꺼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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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! 이뿌리꺼뿌리 아저씨 누구세요? 말할 수 없어 아저씨 혹시 살인마 아니에요? 나 척한 사람이야! 왜 살인마라고 그래? 경찰 아저씨가 살인맞는 여자 원피스를 입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거 원피스 아니야? 원피스 맞잖아요 그런거 아니야! 원피스 맞잖아요! 투피스 투피스! 투피스 임마! 요렇게 하면 원피스! 요건 투피스지 임마! 아 왜 이런거 입고 다녀요! 밸리댄스 배우려고 임마 살 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임마 아니 이산에서 밸리댄스를 어떻게 배워요? 25년 전이었지 나랑 이산에 등산을 하러 왔어 근데 뭐가 쓱 지나가더라 이쪽으로 쓱 지나가는데 저거 안보여? 네? 아니 저게 안보여?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? 아니 저게 안보여? 아무것도 안보여요! 아니 저게 안보인다고! 아 머리통이 왜 이리 커 임마! 아니 뭐하는거에요! 텔레톱이야 뭐야! 왜 가려 저게를! 저기 보면 텔레! 어 밸리댄스 보이지 저게 학원! 그 옆에 초가집이 우리집! 어 보여? 아니 이 산꼭대기에 초가집이 어떻게 있어요? 17년 전이었지! 그날은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어! 갈증이 너무나서!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! 콜라가 있더라고! 좋다! 먹어보자! 원샷으로 내가! 어우 원샷을 딱 하고 난데 갑자기 여기서 시냇물이 출렁출렁! 출렁출렁! 이게 벽돌이 넘실넘실! 넘실넘실! 아니 뭐하시는거에요! 아저씨 살인마저! 경찰서 가기 따라오세요! 야 이거 당기지마! 당기면 어쩔건데요? 당기지마! 당기면 어쩔건데요? 당기지마! 당기면 어쩔건데요? 어쩔순 없어! 니가 당기는 의지가 강하네! 야 이거 아구바라 이거 가서 나 이거! 한겨라! 한겨라! 당신 뭐야? 당신 뭔데 내 동생 끌고가고 있어!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갑자기? 오해입니다! 야! 입 다물고 묻는 말에 대답해! 어? 어찌 왜 대답하네? 입 다물고 어떻게 말을 해요! 아니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봐 해봐 해봐! 니가! 하는게 되더라! 아니 그나저나 아저씨! 제 동생 왜 끌고가고 있었냐고요! 그런게 아니고요! 저게 보이는 초가집이 우리집이에요! 거기까지 당겨달라고 했던거에요! 아니 산 꼭대기에 어떻게 초가집이 있어요! 17년 전이었지! 그날 정말 묻은 여름이었어! 어? 갈증이 나서 콜라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빙템이네? 어떡하지? 아 그냥 제껄로 설명해보세요! 야 그만해! 아! 아저씨 괜찮아요! 설명해보세요! 그래서! 콜라를 원샷을 하지! 아! 아! 아니 그런거 아니다!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시냇물이 출렁출렁 출렁출렁! 이렇게 벽돌이 넘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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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들어오길래! 그 벽돌로 초가집을 짓기 시작하지! 이제 내 말 믿겠어? 아니 아저씨! 벽돌로 지었으면 벽돌집이지! 어떻게 초가집이에요! 그래 인마 이름만 초가집이야 인마! 아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지어? 아니 그래도 재료가 벽돌이면 벽돌집이라고 해야죠! 아 재료가 벽돌이면 벽돌집이라고 해야 돼? 당연하죠! 아 그래? 그럼 피자집은 피자로 집을 지었네? 피자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어? 불 지르면 하덕피자네? 그럼 점집은 어떻게 설명할래? 점집은 어떻게 설명할거야? 어? 아 집 좀 짓게 점 두 개만 뺄게요? 뭐 이렇게? 그럼 할머니 집 어떻게 설명할래 할머니 집? 할머니도 들어오세요? 네! 두 명 기둥하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빨리! 할머니 집 뭐 이렇게? 아 잠깐! 주머리 있는 거 이거 망치 아니야? 가게 킵니다 가게 열쇠! 제가 여기서 금은빵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또 금은빵을 어떻게 해요? 13년 전이었어요 전 너무 심심해가지고 칠갑살에 올라가 봤습니다 칠갑살에 딱 올라갔더니 예?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게 아니에요?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! 이게 동실넘실로 올라가서 그래요 칠갑살에 올라갔더니 예? 그게 다람쥐, 나무늘보, 해파리, 여우, 거미, 아나콘다 이래 있더라고요 많은 거 심한 딱 봤더니 자기들끼리 청소한다고 정신이 없어 자세히 들어봤더니 다람쥐가 야! 청소하게 다람쥐? 아 청소하게 다람쥐? 아 청소하게 다람쥐? 그러니까 나무늘보가 너무 넓어 아니 나무늘보 너무 넓어 청소하게 너무 넓어 그러니까 해파리가 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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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우가 그럼 여우야 여우? 거미가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래 아나콘다가 아나콘다 나 아나콘다 아나콘다 나 청소 아나콘다 그래 막 아나콘다 싸우더라고 그래 내가 야야 돼서 싸우지 마 그럼 내가 금방 해줄게 내가 금방 해줄게 금방 해? 금방 해줘? 그때부터 내가 금방을 하기 시작하지 이제 내 말 믿겠어? 아 이 아저씨 재밌는 사람이네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예요? 35년 전이었지 나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어? 성적비를 딱 봤는데 옆에 친구가 미가 있더라고 야 재미있어 재미있다 그때부터 재밌게 됐지 말이 씨가 됐더라고 엄청 재밌어 나는 말도 안 돼서 아유 진짜 그 빨리빨리 내려가시니까 왜 그래요? 빨리 내려가요 아저씨는 왜 안 내려가세요? 저는 못 내려갑니다 아니 왜요? 우리집이 저게 초가집 보이죠? 저게 우리집이에요 못갑니다 산곡대기 초가집은 어떻게 있어요? 아 더 이상 설명을 못합니다 빨리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콜라가 없어서 설명을 못해요 너 콜라 있어? 없어요 너 있어? 없어요 콜라가 없어서 어때요? 이걸로 설명해봐요 박수 치지 마요 설명해봐요 17년 전이었어요 정말 더웠어 콜라를 원샷을 내가 응? 에이 아저씨 이렇게 흘리면 어떻게 해요? 다시 설명해봐요 너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콜라를 원샷 에이 아니 소중하게 망치가 있어요 가게 열쇠입니다 열쇠 가게 키라고요 저기서 금은빵을 합니다 여기서 금은빵을 어떻게 해요? 13년 전이었어요 칠갑산 동물 억수로 봐라 그게 네 그 뭐야 그거 다람쥐 나무 넓어 넌 배가 너무 넓어 배가 어떻게 할래 출렁출렁 한다고 아저씨 나랑 좀 해볼래요 진짜? 이거 뭐예요 이거? 과속 방지턱이에요? 차가 돌컹 돌컹하네 이게 옷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런 아저씨를 뭐 잠깐만 아저씨가 원피스 아니에요? 툰피스입니다 툰피스 툰피스 툰피스를 왜 입고 있어요? 25년 전이었어요 뭐가 쑥 지나가서 뭐예요 이거 엉덩이에요? 아 맞아 변태궁아 아저씨 경찰서 갑시다 이 사람아 차가사로 오해를 받습니다